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없이 목소리로만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는 거의 다 얼굴이랑 같이 팟캐스트를 찍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목소리만 녹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목소리로만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때요? 목소리만 들어도 괜찮나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더 좋다고요? 네 그런 반응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네 그쵸 뭐 귀로만 듣는 것도 장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뭔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녹음을 할 때 목소리로만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편하게 네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음 암호 얘기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얼굴이 있든 없든 저희 팟캐스트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주 큰 소식이 있었어요 굉장히 빅 뉴스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이 나온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때는 동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에 좀 힘을 쓰셨고 그리고 남한이랑 북한의 관계도 좀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평화상을 받았는데 이번에 노벨 문학상 책을 쓰고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주는 노벨 문학상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됐던 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라는 것도 주목할 일이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쓰여진 책이 세계에 번역이 돼서 그만큼 알려졌다 그만큼 언어의 장벽 언어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이런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이번 한강 작가가 상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한국 소설문화 소설문학 같은 것도 더 많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이런 노벨 문학상 소식이 전해지고 엄청난 한강 작가 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열풍이라고 하면은 무서운 바람 무섭고 센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엄청 센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다 엄청나게 뜨고 있다 이런 거를 열풍이 불고 있어요 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한강 작가의 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온라인 도서 웹사이트라고 하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베스트 탑10이 다 한강 작가 소설이고요 그리고 지금 책을 주문해도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책을 막 만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켜도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다 팔려서 지금 책 인쇄소에서 계속 프린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오프라인에 가서도 이 책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서점이 오픈을 하자마자 사람들이 그 책을 사려고 오픈하기 전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 한강 작가의 책은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토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팟캐스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강 작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한강 작가가 쓴 책에 나온 내용들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조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한강 작가의 소설 아니면 한강 작가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나요? 책 읽어본 적 있을까요? 한강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채식주의자 영어로는 The Vegetarian이라는 책이고요 또 소년이 온다 영어 제목은 Human Acts라는 거 또 작별하지 않는다 We Do Not Part 같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된 책들도 있고 또 노벨상을 받기 전에도 이런 문학계라고 하죠 이런 작가들 사이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때요? 들어본 적 있나요? 읽어본 적 있나요? 저는요 솔직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팟캐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책보다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나 미디어를 훨씬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강 작가의 책도 잘 몰랐는데 또 이런 소식을 듣고 또 유행처럼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늦긴 했지만 이북으로 한강 작가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근데 솔직히 저처럼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책에 있는 문장들은 참 예쁘고 좀 잘 쓰여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까지 캐치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것도 그렇죠 한국의 기생충 파라사이트 그 영화도 엄청 히트를 쳤고 또 세계에서 되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솔직히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 두 시간 영화를 딱 보고 뭔가 그 영화에 담겨있는 깊은 메시지 심오한 심각한 그런 교훈 레슨 같은 거를 다 이해하는 거는 어려운 사람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저한테는 이 한강 작가님의 책도 조금 그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렇게 외국어로 적혀있는 책들 또는 외국에서 만든 책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정말 축하드리면서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작가님이 아니고요 한강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틀리면 안 되는데 이름을 틀려버렸어요 한강 작가님인데요 좀 TMI 약간의 보너스 정보인데 한강이라는 이름이 저는 그 작가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닉네임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이름이 한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름도 뭔가 책에 나오는 주인공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책을 써오고 계신지 또 작품에서 어떤 점이 좋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처음 도전해보기 좋은 한강 작가님의 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이 발표될 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이유는 이거입니다 하고 그 이유를 같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역시 뭐랄까 책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말하시는 그런 문장 같은데요 이게 일단 무슨 말인가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한강의 작품들을 보면 좀 한국에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5.18 민주화운동 그 학살 사건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고요 또 제주 4.3 사건이라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이런 좀 역사적으로 안 좋았던 어두웠던 그런 사건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 아까 제주 4.3 사건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 또 역사적인 부분 중에서도 좀 아팠던 부분들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뤘다는 점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었죠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 삶의 연약함이라고 하면은 삶의 좀 약한 부분 삶의 부드럽고 좀 약하고 뭔가 가늘고 이런 부분을 연약한 부분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한강 작품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폭력 그리고 인간성 이런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게 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때리거나 뭐 싸우거나 죽이거나 하는 게 폭력이고요 또 인간성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 뭔가 착한 마음,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이런 그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과 성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질문하는 그런 테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이 인생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부분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아까 얘기했던 채식주의자 The Vegetarian이라는 작품 고기를 먹는다는 행동이 일상적인 사람들도 많죠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기를 먹는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일이 되기도 하죠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는 뭔가 이렇게 비건을 하고 싶어하는 주인공을 좀 못하게 막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폭력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겪은 상처들이나 이런 것도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런 삶의 좀 약한 부분 뭔가 마음이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에 강렬한 시적 산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그런 한강 책에 있는 문장들이 좀 한번 읽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그 문장이 엄청 강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장들이 많아서 강렬한 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강 작가가 최근에는 소설가로 더 알려졌지만 원래 처음에는 시 시로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시는 이런 거죠 가을 하늘은 참 푸르다 푸른 건 깨끗하다 깨끗한 건 내 마음과 같구나 약간 이런 시 같은 거를 많이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런 좀 시적인 시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노벨 프라이즈를 관리하는 곳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문학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강 작가님의 대표 작품 대표 작품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문장들이 좀 시적인 것 같은지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생각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작품은요 지금 한국 서점에서 1등하고 있는 책 1등하고 있는 책이고 이번에 노벨상 발표가 되고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소년이 온다 라는 책이에요 사실 영어로는 The boy is coming인데 번역은 Human Acts 라고 번역이 됐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역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책이고요 1980년에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사건과 관련이 있어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를 원하던 그런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원하는 학생들 일반 사람들 회사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 시위라고 하면 저희는 민주주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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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소리 지르는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군대에서 막 진압을 했어요 막았어요 못하게 강제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벌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때리기도 하고 때리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게 나중에는 심해져서 총으로 쏴서 사람들을 죽여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아주 어둡고 슬픈 역사적인 부분을 다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 먼저 동호 동호라고 하는 어린 중학생 소년이 나옵니다 소년 동호는 그냥 친구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시위를 하려고 길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랑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난리가 나고 사람들 소리 지르고 사람 밀고 넘어지고 도망다니고 총소리 들리고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호도 친구랑 처음에 막 도망을 치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달리다가 보니까 친구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리고 도망가야 되니까 떨어져서 각각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우 동호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으러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가서 친구가 총에 맞아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호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어리지만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소설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좀 희생된 사람 안 좋은 일을 겪어서 돌아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받았던 상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마침내 끝에는 살아남았지만 앞으로 계속 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나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죽음을 봤고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죽었고 그런 가족과 친구를 계속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역사적인 내용도 볼 수 있으면서 또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을 보면서 인간은 왜 이렇게 폭력적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런 동호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또 그런 아름다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좀 명대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인상 깊게 봤다 인상 깊게 읽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병에 네가 꽂은 양초 불꽃들이 장례식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하는 행사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는데 그러기 전에 좀 추모하는 죽은 사람을 생각하는 행사가 장례식인데요 이런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정신없고 그런 아주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어서 분명 이렇게 사람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글에도 보면 방수 모포에 쌓여서 청소차에 실려갔다 라고 적혀 있어요 방수 모포라고 하면은 죽은 사람들한테 씌우는 천이 아니라 그냥 뭐 캠핑할 때 좀 어떤 것들이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천이라던가 아니면 또 비올 때 곡식 같은 거 곡식 같은 것들이 물에 젖지 않도록 덮어놓는 그런 정말 얇은 천 같은 건데 그런 천에 죽은 가족이나 죽은 친구가 이렇게 덮여져서 청소차 청소차라고 하면은 그 쓰레기 봉투 같은 거 실어서 태우려고 가는 그런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청소차인데 정말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나의 소중한 친구와 가족이 대충 처리가 된 거란 말이죠 대충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나는 그때 너를 추모하지 못해서 장례식을 잘 치러주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좀 안 좋았을 거예요 계속 살아있는 동안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의 장례식을 잘 그때 해주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전체가 장례식이 되었다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너를 잊지 못하고 슬픈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슬프죠 네 그만큼 슬프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하고 또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소년은 온다 라는 소설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인기 있는 소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맨부커상이라고 하는 영국의 최고 문학상도 받았어요 노벨 문학상 다음으로 좀 유명하고 인정받는 소설 책이 소설 상이 문학상이 맨부커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선 주인공은 영해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기괴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엄청 끔찍하고 이상한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이었냐면 캄캄한 동물들의 집 같은 곳에 내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인간들이 그 막 몸이랑 얼굴에 피를 묻혀가면서 고기를 먹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아주 이상하고 막 기분이 너무 이상한 마음으로 일어나서는 그 이후부터 고기를 먹는 걸 거부하기 시작해요 채소를 먹는 사람들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고기를 먹는 거는 육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육식하는 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또 각자의 개성이라고 할까요 각자의 성격이나 그냥 한 사람의 모습을 좀 받아주는 그런 오픈마인드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고기를 안 먹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영애라는 여자도 갑자기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런 게 한국 사회에서 좀 이상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남편한테도 계속 무시를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몸과 마음이 아프고 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그 병원에서 영애의 언니가 계속 좀 도와주려고 하고 보살펴 주는데도 이제 점점 이 영애라는 주인공은 아무런 음식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런 대사입니다 꿈에 말이야 내가 물구나무 서있었는데 내 몸에서 잎사귀가 자라고 내 손에서 뿌리가 돋아서 땅속으로 파고들었어 끝없이 끝없이 나 몸에 물을 맞아야 하는데 언니 나 이런 음식 필요 없어 물이 필요한데 손에서 뿌리가 돋고 뭔가 이렇게 나무 잎사귀가 도단하고 나뭇잎이 자라고 이런 걸 보면 내가 꿈에서 나무가 되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런 음식도 필요 없고 그냥 물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왜 갑자기 또 나무가 되는 꿈을 꿨을까요 이거는 이 영해라는 주인공이 계속해서 육식 고기를 먹는 거랑 또 사람들의 폭력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계속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끝까지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삶은 너무 잔인하고 그런 삶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고 그냥 인간이고 싶지 않고 나는 나무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나무는 뭔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다른 식물을 잡아먹지 않아도 되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아니라 그런 평화로운 존재가 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조금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왜 갑자기 나무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영해라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인간의 뭔가 잔인한 면 잔인한 부분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잔인한 면을 보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살 수가 있다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그걸 거절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음 그런 세상에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들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책이고요 뭐 책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나 아니면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다 다를 것 같아서 이 책도 한번 보시고 앞으로 영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어떤 장면들이 또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책 중에서 유명한 작품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한강 작가님의 에피소드 어떤 에피소드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소설들도 좀 화제가 됐지만 음 인터넷에 또 이런 에피소드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좀 인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한강을 설득한 남편의 말 이라는 제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입니다 그 당시에 작가님이 결혼을 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겨울이었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나 아니면 우리 둘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담긴 짧은 글이고요 오늘은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번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적인 표현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세계에서 들어주고 계시니까 몇 가지 아주 약간의 단어들만 조금 바꿔서 읽어볼 건데 제가 원본은 그 유튜브에 링크 아니면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결혼한지 2년째 되어가던 겨울 그 문제에 대해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조심스럽게 그는 말했다 그래도 세상은 살아갈만도 하잖아 세상이 아름다운 순간들은 분명히 있고 현재로선 살아갈만 하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다면 한번 살아보게 한다 해도 죄짓는 일은 아니잖아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아이가 그 생각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과연 빠져나올 수 있을지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법도 결코 아닌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시 겪게 해 하고 나는 물었다 왜 그렇게만 생각해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말했다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 여름엔 수박도 달고 봄에는 참회도 있고 목마를 땐 물도 달잖아 그런 거 다 맛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빗소리도 듣게 하고 눈 오는 것도 보게 해주고 싶지 않아 느닷없이 웃음이 터져나온 것은 그때였다 다른 건 몰라도 여름에 수박이 달다는 것은 분명한 진실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설탕처럼 부스러지는 붉은 수박의 맛을 생각하며 웃음 끝에 나는 말을 잃고 있었다 그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수박을 베어 물 때 내가 아무런 불순물 없이 그 순간을 맛보았다는 것만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 결정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네 이 짧은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이 따뜻한 감성 따뜻한 문장들이 여러분들 마음에도 좀 들어왔나요 저는 이 글을 보고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TV를 가족들끼리 같이 앉아서 보면서 먹었던 그 시원하고 달콤했던 수박 그건 진짜 행복의 맛있지 맛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은 행복의 소중함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강 작가님의 글들을 읽어봤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로 적힌 책이 노벨상 세계적인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만큼 책뿐만 아니라 번역가들도 주목을 받았어요 이 책을 번역한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한국어가 번역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그 슬프다 영어로는 sad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한국어로는 뭐 슬프다 서글프다 서럽다 한쓰럽다 원통하다 애달프다 마음이 쓰리다 속상하다 섭섭하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작은 아주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어떻게 잘 전달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 책의 번역본들 영어 버전 아니면 일본어 버전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어 다 공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책 뭐 읽을지 좀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이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소개해드렸던 소년이 온다 그리고 채식주의자 이 두 가지도 좋고요 그거 외에도 그거 말고도 작별하지 않는다 아니면 흰 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번역판도 좋고 아니면 정말 이런 한국적인 문장을 더 느껴보고 싶으면 한국판을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느낄 수 있는 감동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계기로 책을 잘 안 읽다가 오 책 좀 읽어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요즘에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한강 작가님에 대한 소설 책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디디아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과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창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라이브와 또 다음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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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